이전 시간에 우리 일자라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죠? 배움이 없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자라는 사람으로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다? 공부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Java의 기능 중에 변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은 상태이신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제가 아니라. 아셨죠? 그럼 우리 변수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값 있죠? 저 값은 공급가인데 데이터 타입은 더블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블 데이터 타입의 변수명은 Value of Supply라는 이름으로 저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이제 뭘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Value of Supply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클립스에는 환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변수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우리 팩터로 가서 Extract Local Variable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Supply가 아니라 Value of Supply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방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값들도 변수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0.1,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딱 저것만 봐서는 그래서 변수화를 좀 시켜볼 건데요. 어, 여기 있는 0.1은 자, 다시 이 팩터로 들어가서 Local Variable로 바꿀 건데 이제부터는 단축키를 익혀보세요. 전 단축키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VAT Rate, 즉 부가가치세율이라는 뜻입니다. OK 누르면 0.1로 되어 있었던 값들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0.3은 공급가에게 0.3만큼이 비용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변수바를 시켜볼까요? Expense 자, 그런데 여기 프리뷰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어디 어디가 바뀌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0.3들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그 중에 얘가 눈에 띄네요. 얘는 뭐예요? 그 분배를 할 때 0.3%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일괄적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캔슬해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expense rate라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이제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떠요? 저런 변수 없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신통하게 Create Local Variable Expense 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완전 대박 기능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0.3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와 코드는 똑같지만 여기에 있었던 값이 뭔지를 분명하게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또 어디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expense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값들은 위쪽으로 제가 모아놓을게요. 그래야지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값도 우리가 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이만큼을 이렇게 선택해서 역시나 Extract, Local, Variable을 통해서 저 값이 VAT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대금 Total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otal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Expense도 마찬가지 이렇게 Income도 마찬가지 그리고 Divide 1 Divide Under 1은 이렇게 해서 Replace 시켜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바꾸고 이것도 3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변수들은 위로 다 올려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치도 보니까 음... 여기 있는 이 값은 왜 나온 거예요? 저거는 Expense 즉, 비용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Expense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공급가에서 Expense를 빼면 걔가 뭐예요? Income이죠. 그러면 저건 이 부분은 또 뭐로 바꾸면 돼요? Income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때요? 이전에 우리가 짰던 코드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코드가 됐죠? 음... 각각의 어떠한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줬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예전에는 막 부산하게 바꿔야 됐고 막 강제로 바꾸다 보면은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막 바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를 도입하니까 어떤 폭발적 효과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만 원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여기를 만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그 만에 해당되는 계산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환상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충분히 위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된 것입니다. 축하드려요.